영등포구가 27일 당산공원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다함께 페스티벌을 엽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적응과 사회찰동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각국 전통춤, 통기타 연주 축하공연과 다함께 장기자랑, 다문화 인식개선 및 전통의상 공예품 만들기 체험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개막식과 축하공연의 사회는 방송인 김미화 씨가 맞습니다. 한편 최연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축제는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소통, 화합하는 자리라며 많은 주민들이 다함께 페스티벌에 참여해 세계 여러 문화를 체험하고 즐거운 추억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